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진리와 하나가 될 때 나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내 가정이 내 부부가 나의 삶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내 가정이 예수님과 두 부부가 하나가 되면 그 가정은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이렌의 평강이에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사도 요한의 증거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증거 중에서 으뜸 제일 큰 증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이 말씀을 꼽을 수가 있고 세례 요한의 증거의 으뜸은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라는 이 말씀을 으뜸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온 세상의 복음을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 사실 이 증거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치열하게 증거논쟁 치열한 증거논쟁을 계속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이 그리스도 논쟁 진실공방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할 필요도 없는데 이 막귀죠. 알아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논쟁을 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아직 성명이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로서 유대인들에게 인간의 언어로 이 증거논쟁, 그리스도 진위 논쟁, 그리스도 진실공방을 계속 치열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유대 땅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날 역사적인 성령 강림이 일어났는데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진위 논쟁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 받은 그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다 하는 사실을 그 성령 받은 제자들, 성령 받은 사도들, 성령 받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필요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해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은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예수 믿는 자들의 배 즉 영혼의 좌소인 마음 깊은 심령 속에 성령께서 계셔서 각각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저절로 차별적으로 증가하는 놀라운 능력이 넘쳐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증언을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고침이나 기적이나 표적을 행하시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유대 무리들 중에서는 아 이 예수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는 것을 직접 눈앞에서 보면 믿어져요. 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렇게 보고서 확신에 넘쳐서 환호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그 믿음이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대제사장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예수님을 귀신들인자 예수님을 선동자 그리고 또 반란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또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을 때는 유대 무리들이 그들의 미혹을 당해서 어 진짜 예수가 미치광인가 예수가 반란자인가 예수가 이상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긴감인가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같은데 또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예수가 마치 귀신들인자처럼 그렇게 보여줬다. 오락가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이나 어떤 욕망 의지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긴감인가 했고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으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하면서 아주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새 속에 휘둘리고 불신자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 보면 또 믿음이 희미해져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긴감인가 하면서 불신자들과 다름없는 생각과 같이 생활 방식을 따라서 세상의 죄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예수님이 확실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그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내 영혼에서 막 흘러넘쳐야지 어디 있든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세워지게 된다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도 그런 유혹은 얼마든지 그런 유혹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내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그게 빈번하고 늘 그런 상황이라면 교회에서와 교회 밖에서 내 신앙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흔들리고 또 불신앙적이고 내 믿음이 왔다 갔다 그렇게 된다면 아직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는가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는가를 스스로 내 자신을 시험해 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 성령을 받은 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배 시간이나 직장 생활할 때나 찬송 부를 때나 술집에 갔을 때나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안목과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시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지일관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하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일반 평신도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중에서도 설교 때와 실생활에서 그 말과 가치관 목표가 다른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는 죄를 버리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면서도 실제 설교 광단에서 내려오면 욕심을 부리고 서로 다투고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성공주의, 불치축복을 향해서 그리스도와는 정반대로 세상을 향해 부지런히 다름질을 치는 경우를 우리가 또 목회자들이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설교를 거룩하게 살았는데 강단만 내려오면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당신은 강단에서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사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무슨 얘기도 있어요. 바울은 예배소 성도들에게 예배소서 5장 4절 말씀에서 누추함과 어려서근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설교하고 그 말씀을 믿고 있지만 또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세상에 살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그리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언어를 쓰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령은 교회 안에서는 잘 작동이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 밖에 나가면 성령이 오작동을 하는가요? 성령이 오작동을 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데 박혀나가면 믿음이 왜 이 모양이지?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성령께서 오작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지 못하고 또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목회잖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이중적인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실 때에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크리스도라는 사실을 유대 무리들이 믿도록 설득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 실컷 얘기하면 나중에 당신이 누구요? 도대체 당신이 누군지 정체를 밝히시오? 하면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설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도 아마 이 땅에서 온 몸으로 체험을 하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비록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비난과 유대 무리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크리스도라는 증거를 남기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다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면서 자신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자신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생명의 떡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증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비교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다 하면서 그것을 굉장한 증거로 삼고 있어요. 또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은 추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일한 증거다.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증거로서 야곱의 우물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을 증거하는 자랑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만나와 야곱의 우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자랑스러워하고 목마르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실 때 주시는 하늘의 양식과 생명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이고 또 예수님이 영원한 샘물 영원한 생수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면서 또 한 가지 더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랬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의 탄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전승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던 전승에 의하면 빛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메시아의 이름 중에 하나로 그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의 빛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그들의 라삐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빛이요 모세일법도 역시 모든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그들이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온 이스라엘을 소망과 희망과 안식으로 환하게 빛을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시니까 얼마나 그 당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던 유대 종교 권력자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충격적인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뭐야 자기가 빛이래.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빛이 되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내가 빛이야 이러니까 뭐야 자기가 빛이래 하면서 유대인들이 다 깜짝 놀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을까요?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루 성전에는 절기의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의 첫날 저녁에는 여인의 뜰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높이 세워진 나뭇가지 모양의 큰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에 불을 환히 밝힙니다. 이 등대에 불이 밝혀지면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환히 비추는 그런 등불이 되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비추는 이 등대가 절기 마지막 날에는 불이 꺼져요. 절기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성전 안에 불을 켜지 않죠. 그러면 유대 군중들이 절기 때는 불이 환해져서 길거리를 다니는 데도 편하고 또 집을 찾아가는 데도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 절기 마지막 날에 등대 불이 꺼지니까 유대인들이 매우 그 빛을 아쉬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혼한 불빛에서 축제를 즐기던 유대무리들이 갑자기 축제 마지막 날 불빛이 꺼지게 되면 아주 혼란스럽죠. 우리가 길을 가는데 요즘에는 가로등이 다 잘 되어 있어요. 시골 마을도 마을마다 좁은 길에도 다 가로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이 밤새도록 환하게 밝혀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갈 때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돌부리에 발이 부딪혀서 넘어질 이유도 없고 길을 못 찾아서 헤매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밤에 가로등이 꺼져 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넘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인의 뜰에서 유대무리들에게 그렇게 공포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뜰에 높이 세워진 등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두움은 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우상숭배를 의미하며 빛은 진리와 그리스도 거룩함과 성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해로성전은 그야말로 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과 교만과 거짓과 탐욕과 죄로 또 로마의 신화 문명에 젖어있는 우상숭배로 가득 차 온통 어둠이었어요. 물론 비록 절기 때 해로성전에다가 큰 등대를 만들어서 온 예루살렘 거리를 비췄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죄와 더러움과 탐욕과 우상숭배로 젖어있는 깜깜한 암흑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해로성전이 그 당시 화려하게 지어졌고 밤에는 많은 등불로 반짝이는 금장식과 대래석에 조명을 주어서 더욱더 화려하게 보였지만 축제 마지막 날 모든 불이 꺼졌을 때 해로성전은 그야말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들이온 시커먼 사찬의 장막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내가 장차 모든 세상을 비출 하나님의 빛이며 영광의 광채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기 중에 성전 여인의 뜰에 높이 걸린 큰 등대 빛 아래에 있는 자들은 밤에도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밝은 가루둥 아래에서 밤에도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빛되신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는 죄와 무지와 거짓과 탐욕 우상숭배와 허영 어리석은 신화에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증언은 참되니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너를 증언하는데 네 증언은 거짓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내가 옳다 내가 잘했다 나는 결백하다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믿어줍니까 제3자가 증언하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증거자료가 나오면 믿어주지만 내가 잘했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어주지 않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시니까 네가 어떻게 너를 자랑하느냐 네가 너를 자랑하니까 그것은 가짜야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당신이 옳다면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면 다른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줘라 네가 빛이라고 하는 다른 증거를 보여줘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사람을 왜 외모로 보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육체로만 보고 판단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러나 사람을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또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스펙이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증 또는 경험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대학을 나왔고 무슨 직장을 다니고 그 부모가 무슨 일을 종사하며 심지어 외국에 가서 어학연수를 했는지 아니면 외국에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외국에 어떤 회사를 다니다가 왔는지 또는 무슨 표창장을 받았는지 추천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됨됨이나 능력을 판단하고 심지어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가치를 인정하고 채용한다든지 고용을 해요. 당연하죠. 세상에서는 그것밖에 볼 게 없으니까.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목사를 청명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설교 녹음 테이프를 듣고 이력서를 또 보고 그것이 첫 번째 면접이에요. 비대면 면접이죠. 그다음에는 읍단위 교회에서는 목사를 청명할 때 대형교회 부목사를 몇 년 했는지 또 그런 것도 봐요. 면단위 교회에서는 목사를 청명할 때 가족이 몇 명인지 자녀들이 다 컸는지 아니면 어린지 이런 것도 본다고 해요. 시단위 교회에서는 목사를 청명할 때 박사학위가 있는지 혹은 영어를 잘하는지 외국에서 목회했는지 이런 것도 본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목사뿐만 아니라 사모가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강한지 건강진단서를 떼어라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설교를 직접 시연하면서 설교 테스트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멋진 목사 그럴듯한 목사를 대표로 세워서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그리고 병든 목사 병든 사모를 모시고 싶지 않다. 그런 뜻이죠. 어떤 부흥사가 교회 부흥하는 비결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단임 목사를 자랑하라.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의 교회 단임 목사, 당위자 목사님을 막 자랑하라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허풍일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그 자랑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덫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자라고만 삽니까? 어떻게 자랑만 갖고 삽니까? 호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잔뜩 자랑해놓고 나중에 호물이 드러나면 완전히 이거는 함정에 빠지는 거지. 성도들은 목사를, 목사라는 사람, 우리 목사님은 박사 출신이야. 우리 목사님은 외국에서 목회다 와서 우리 목사님은 인물이 잘생겼어. 우리 목사님은 멋쟁이야. 어디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목사님은 스펙이 좋아. 이런 거를 자랑하지 말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전하는 그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그 목사님이 전하는 진실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는 진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기 자랑 자기가 옛날에 뭐 어쨌는데 어디 가서 뭘 했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고 내가 이렇게 이만큼 교회를 성당해놓고 이따위 소리는 집어치우고 오직 진짜 복음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전하는 진짜 말씀,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게 옳은 거죠. 어떻게 사람을 자랑합니까? 물론 시대가 이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진실한 말씀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무슨 중심을 보신다는 뜻입니까? 중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곱고 마음이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 몇 번 보고 평생 살아봐도 부부끼리도 이 사람 말이 거짓말일 때도 있고 이 사람이 본심이 아닐 때도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보고 심성이 곱고 착하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행운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거다.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음흉한데요, 사람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마음이 착하고 법 없이도 살아가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신다는 그 사람의 영혼.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겉으로는 마음이 고운 척하지만 인간은 다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죽은 영혼 그 자체를 보시고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산받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혼을 권하고자 하시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영혼을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은 항상 얼굴이 착해 보이고 말도 잘하니까 착해. 예수 믿을 거야. 아니에요. 육신의 스펙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 급수를 나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스펙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에서 백 가지도 나눌 수도 있어요. 천 가지도 나눌 수 있어요. 스펙은. 그런데 영혼의 스펙은 단 두 가지예요. 영혼이 죽었는가. 저 사람이 영혼이 살았는가. 두 가지. 두 가지 스펙밖에 없어요. 당신의 영혼이 죽었든지. 당신의 영혼이 살았든지. 두 스펙밖에 없습니다. 간단하죠. 사람을 보는 기준이 너무나 단순하고 싶잖아요. 저 사람이 어디 대학을 나오고 어디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 직장도 직장 나름이죠. 그렇잖아요. 또 직장도 그 직장 안에서 어떤 직급을 갖고 있는가. 또 그것도 다르잖아요. 그 스펙이 엄청 많아서 골치 아파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혼이 살아있는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예수 믿지 않는가. 이것을 보면 간단하게 사람을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무시하고 당신은 지옥 갈 거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판단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인간을 판단할 때 많은 단계를 두었어요. 그래서 1등 인간은 라삐. 메스터, 마스터라고 불리워지는 유대인의 스승인 라삐가 1등 인간이에요.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이 2등 인간이고 사두개인은 좀 세속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3등 인간이고 유대 민중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4등 인간이고 그 당시 창녀나 세리 이방인은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 이하예요. 그렇게 등급을 나누어요. 물론 그런 등급이 있는 건 아닌데 그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을 외모로 판단해서 급수를 매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고 그것을 죄악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현대인들은 교회 목사들조차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등급을 매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기도 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너를 진짜라고 증언하는데 어떻게 네가 너를 진짜라고 증언하느냐. 그건 가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른 증인을 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누구를 증인으로 됐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3일차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 아버지가 어디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까지도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기록되었는데 나의 또 한 분의 증인은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와 내가 둘이서 증언하니까 나의 증거는 진짜다. 진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마울이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이런 흑복의 말씀을 항상 서두에 또는 마지막에 이렇게 붙였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은혜와 평강 중에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다시 하나가 되어 평화를 이루다. 다시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이루다. 이런 뜻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또는 셋이 하나가 되어서 또는 열 명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이루다. 바로 이것이 에이레네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이미 완전한 평강을 가지셨고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와 성령과 삼일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마울이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죠.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친한 사람 내 마음이 통하는 또는 부부끼리 또는 가족끼리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장담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하나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마울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진리와 하나가 될 때 나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내 가정이 내 부부가 나의 삶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내 가정이 예수님과 두 부부가 하나가 되면 그 가정은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이렌의 평강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평강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시 예수님에게 또 시비를 겁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네 아버지? 이러면서 또 시비를 걸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도 못 알아보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똑똑하고 명석하고 잘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다. 이렇게 물론 대놓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호박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왜 그랬느냐?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잡을 수가 없었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이와 같이 세 가지입니다. 생명의 떡과 영생하는 물과 세상의 빛입니다. 생명의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생하는 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고 세상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로고스 진리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셨죠. 빵과 물과 빛 이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 세 가지 빵과 물과 빛 이것은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빵과 물과 그리고 빛을 그 증거로 삼아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죄 가운데 빠져 죽은 우리 인간들을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살리는 생명의 떡이며 마르지 않은 샘물이신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고 진리와 거룩함의 광채이신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셨고 모든 것이 되십니다. 육체를 위해서 빵과 물과 빛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며 샘물이며 광채가 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을 최고의 가치 생명 영광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외의 것들은 부주적으로 육체적인 것들은 부주적으로 더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육체의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잠시 존재하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자랑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막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인가 막 자랑하고 싶어서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속구치는 욕망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썩어질 빵과 재물과 외모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자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나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요.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광채 빛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증거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없어선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천국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주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리를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서 또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자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늘 마음에 자오심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으로 감사하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